5월 9일 영광스러운 우리족의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 장관 예승들경척 러농초기대율병식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방연예 볼위원장 김영춘 동지가 연설하였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경사스러운 공화국 장관 예승들서를 맞으며 진행하는 러농초기대율병식은 우리 당의 전민 무장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긍조선의 볼폐공력을 내외 떨치고 추체중력력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볼굴의 신념과 확고등한 의지의 일대의 과시로 된다고 했습니다. 연설자는 계속하여 대퇴 선긍용장이신 미대한 장군님의 로스카고 세련된 선긍용도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들이 일심 판결된 천만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무조기 군력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대한 수령 김수선 동지 혁명사당 만세! 이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 좋은 우리도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영광 좋은 내게 wins! aros의 승윤! 한국 네게 gladly 노는 파악 cocon 동지 혁명사당 mit 발전하시고 오늘도ahn섭폐 credits 영광과毒 펭ist 플로 Ми innovGold 한국국토정보공사 용량시동대는 오롯! 전압! 오깨넷! 전압! 앞으로! 전압! 기밀성종합대 총대를 선두로 로봄조기대의 열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동화국 찬물기의 선두를 형축하는 역사의 광장으로 고장단 전진하는 로봄조기대의 열병대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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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대와들이 백두의 정수민들의 슬하에서 불폐대와를 찾아낸 인민방위 무력의 전투적 해상을 떨치면 나아갑니다 기적을 금사의 탕국으로 빛내듯이 희세 상금영장들을 높이 모신 무한은 금지않고 기울차게 나아가는 여성열병정대 죽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원들의 눈눈한 모습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유적 인민방위 무력을 건설하시어 온 나라를 남궁불라기 여세로 끓여주신 어부인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도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박세게 틀어져던 우리 수령님의 사원인군 묵사가 얻어있습니다 육지부 한경령의 불길 속에서 정님 한정님의 솜을 울리시어 인민 방위 무력 건설에 정품을 마련하신 어부인 수령님 어부인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정체민이 손에 통을 잡고 공화국을 포위해야 하는 자유의 성세로 국건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어부인 수령님 정국과 인물이 한 길에서 흥흥생 싸우신 불멸의 그 업적을 가슴이 뜨겁게 새기며 나아가는 로농 적의 대원들 홍선영님께 커다란 승반 경의를 드리는 연령대회의 백걸음소리 정재를 증감하고 있습니다 정국대회의 제일 생명은 수령돌 싸웅이며 이는 곧 균명과 적은 민족의 옹임을 절대 물멸이 진리로 새겨났습니다 정국대회의 백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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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대회의 백걸음소리 정국대회의 백걸음소리 정국대회의 백걸음소리 나를 들고 있습니다 온전에도 걷고 싶은 경남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하는 열병정대들 중축의 열병광장에 간절한 흥임에 대하가 구비쳐버립니다 경남 장군님의 선군용도를 받대로 한 선에는 정을 들고 다른 한 선에는 마취와 낙붓을 들고 최종의 혁명 강군과 함께 조국과 혁명의 존재을 믿음직하게 소호해온 금지와 자랑 안고 열병대우들이 나아갑니다 노농족이 대 조항대들의 길을 이어 선열들의 고갠 피가 숨인 중령의 붉은 길을 타여와 비피날리며 붉은 청년군이 대 조항대들이 절어섰습니다 우러들어 우러들어 한국천군의 생졸설 뜻깊게 경축하는 고려열병광장에 들어선 이들의 자랑스런 모습에 희머린 하늘전에 헛방송을 바친 아동단원들과 소년진대원들 천하의 나날에 원수들을 정밀케 한 소년군이대와 소년발찜산들의 불굴의 군상이 얻어있습니다. 선수련을 이루고 삶과 행복의 열한 공화국을 사수하여 삼군연령의 핏줄기를 끄그시여갈 철속에 맹세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붉은 청년군이대원들. 공축의 열령광장으로 청년학원 총대들이 씩씩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년학원 문화들의 심상마다에 난 당과 소령께 무한히 충실했던 성렬들의 넋설이여 경양 장군님의 주체의 성련력을 빛나게 완충해갈 신념과 의지가 메꿔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무대한 성련력도로 마련된 자의적인 민방위 무력의 기력을 심의하며 변홍족이대의 모든 총대들의 엔진이 심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최종의 혁명 무력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명직하게 풍부해가는 자랑스러운 노릉족이대 무장정대회. 타이케범은 60세기 토요 파승총조차 변경한 것이 없어 민족의 차주권을 뺏기고 만군노의 서름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인민이었습니다. 내 장군구들과 유족구의 경계창들의 시원을 든 자의적 무력 건설의 역사를 펼치시고 아홍공업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 끝없는 노과 심혈을 기울여오신 오공의 서령님. 자극적인 현대적인 국방공업에 토대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된 저 넉넉한 우리 공화국은 아홍소령님의 별멸에 그 없죠. 길이 좀 내갈 것입니다. 성세의 정천민들을 모시어 우리 조국이 다 내 전민 무장어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불폐의 성세 사회주의 군사당국으로 옥세게 터져졌음을 힘입게 과시하며 성목에 나아가는 무장전대들. 이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자유적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적들이 강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며 성목 영향의 폭풍 속에 쏟아진 강의롭한 잠대륙을 총동원하여 침략자들을 무장하게 진벌하고 반리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갈 기세도 높이 무장전대들이 구비쳐 나아갑니다. 공화국을 총대로 끝까지 지켜가실 절석의 의제를 지니신 경이한 장군님의 성군 영향력들을 정직하게 받도록 할 맹세에 도마다에 넘치고 있습니다. 자국천사의 빛난 강을 아르색이며 진행된 로농조기대 열병식은 우리 정대의 위력, 열심, 풍경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딱 깊은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희대한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경이하는 장군님의 도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천란한 앞날을 향하여 힘청에 전진하는 우리 강대완민의 커나큰 영광과 환희가 우리 하늘가에 끝없이 멸치고 있습니다.